감동, 실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있었던 두 병사는 고향과 가족의 품에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자며 도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던 두 청년 중 한 사람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글귀를 보자 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넌지시 물었죠 친구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설교나 들어보는 게 어때 그러자 그 친구는 정색하며 남자가 한 번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또 한 친구는 교회로 갔습니다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그래 바로 이곳이야 그동안 얼마나 가보고 싶었던 곳인가 하면서 도박과 술과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던 채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기사로 꽉 차 있었죠 신문을 보며 오해를 한 죄수는 바로 30년 전 도박장으로 간 친구였고 취임한 대통령은 바로 30년 전에 자기와 도박장에서 헤어져 교회에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후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방탕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간다 모든 운명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클리블랜드는 과연 누구인가 미국의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이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임기가 둘로 나누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22대 대통령이자 제24대 대통령입니다 다만 1950년대까지는 클리블랜드를 그냥 제22대 대통령으로만 쳤다고 하는데요 즉 제24대 대통령 시절에도 그는 그저 22대 대통령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후임인 윌리엄 맥퀸니는 제24대 시어도 루스벨트는 제25대라는 식으로 대수가 올라갔습니다 본명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이지만 소년 시절 스티븐이란 이름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믿을 네임인 그로버를 자신의 대피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클리블랜드는 군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뉴저지주 콜드웰의 장로의 목사 집안이었는데 이 지역에선 목사로 나름 유명했던 집안이었죠 원래 공부를 좋아했지만 16세 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는 바람에 학업을 포기하고 숙부와 함께 살면서 자파점 점원으로 일하다 한동안은 뉴욕의 한 맹인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변호사를 꿈꿨고 숙부의 배려로 버팔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학을 독학으로 공부해 1859년 변호사가 되는데요 미국 역사의 독학 대통령 중 한 명인데요 그는 과부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만 했기 때문에 남북전쟁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수입으로는 부족했는지 부지방검사, 보안관, 버팔러 시장 등도 지냈죠 남북전쟁 당시의 징병법에는 본인이 병역에 응하지 못하면 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클리블랜드는 형 두 명이 군대가 있어서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당시 법안에 따라 150달러의 폴란드 출신 임의자를 대리인으로 내보내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점은 훗날 대권을 노리는 그에게 약간의 위기를 주기도 했죠 어쨌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했고 여러 공작을 거치면서 정직과 성실, 원칙과 소신에 따른 행동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1883년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로 공직사의 부패를 일수하고 계획을 실시하여 꽤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렇게 얻은 인기와 명성에 힘입어 대권 후보를 크게 부상 결국 188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지명되었죠 상대당이 공화당에서는 제임스 블레인이 나왔는데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론은 관세법에 대한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때 선거운동 양상은 상대 후보 흠집잡기와 개인적 도덕성을 물건 늘어지는데 집중되었습니다 공화당은 클리블랜드의 병력 문제를 두고 병역기피자라고 몰아세웠고 급기야는 공화당 지지 언론들이 클리블랜드가 법활로의 젊은 과부한 도라나 애까지 가졌다는 폭로성 기사까지 씁니다 클리블랜드의 스캔들을 풍자한 만평 중 당시 공화당에서는 울고 있는 아기의 대사를 약간 바꿔서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라는 선정구호로 클리블랜드를 비하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범하게 백악관에 가셨단다 하하하 라는 구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 클리블랜드는 과부하의 스캔들을 과감하게 인정했고 비록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병역 문제는 블레인도 병역을 치르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 처지라서 그닥 클리블랜드의 발목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이 스캔들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정직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개표 결과 단발의 차이로 승리하여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남북전쟁 이후 진연비적인 첫 대선 승리였습니다 재선 실패와 두 번째 임기 4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백악관 탈환을 준비하던 클리블랜드는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어 결국 당선에 성공했고 비어코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퇴임 이후에는 뉴저지의 프린스턴에 살았으며 1908년 71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클리블랜드와 한국과의 관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주미공사인 박정량이 미국에 파견된 것이 바로 그의 재임지였습니다 1888년 1월 17일 박정량은 백악관에 가서 클리블랜드를 만나고 국서를 제출했죠 이때 박정량은 사모관들을 착용하고 신하의 대리복인 흑단력을 입은 채로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고종의 이름으로 된 당시의 국서는 이러했습니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하미리가 합중국 대백리 세천덕에게 그로를 올린다 지임은 동국과 귀국이 먼저 조약을 체결 우위가 돈독하고 두터워 시절이 왕리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에 지임은 신의하는 종이품 협판 내무부사 박정량을 뽑아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귀국의 파견 바라건대 성실히 서로 믿고 종우 접대하기 바라며 아울러 수시로 입관하여 지임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대신 아뢰할 것이다 개국 496년 서기 1887년 8월 7일 이에 클리블랜드는 다음과 같은 답사를 했습니다 미 합중국 정부는 양국이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외교 교섭 관계의 확립을 확인함으로써 양국이 바라던 우호적 교섭을 하게 되어 크게 만족하는 바입니다 주일날 도박장 대신 교회를 선택했던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주일날 안타깝게도 도박장을 찾았던 그 친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종신용을 선고받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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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